아빠 건데 나 밥 말고 먹고 싶은 게 뭐 있어? 이현이 뭐가 먹고 싶어? 꼬꼬댁 꼬꼬댁? 다? 꼬꼬댁 치킨? 닭다리 같은 거? 치킨? 치킨? 닭이 없다 닭이 없는데? 그럼 배달해줘야 되는 거지? 기다려봐 해준다고? 근데? 이현아 아빠가 치킨 해줄게 치킨 닭이 없는데 어떻게 치킨을 하지? 이게 뭐예요? 닭은 없으니까 닭 대신 다른 고기인가? 짜잔 팽이버섯 팽이로? 닭고기가 돼요 에이 거짓말을 해도 버섯이 아주 그냥 변화무쌍하네요 간신마늘 간장 2T 맛술 후추장 소금, 후추 양념으로? 얘를 양념장으로 양념장으로 숨을 좀 죽이고 얘네들이 양념을 줘서 약 갈아들어야 돼 그 식감이 어 그 식감이 나올까? 자 신기해 전봉가루 양념을 해서 튀겨? 조금만 해서 편수도랑의 팽이튀김은 처음입니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바삭바삭 바삭하고 안쪽은 짭트롬하고 오 진짜 치킨 같다 이거는 닭다리 같은 느낌인데? 귀여워 닭다리인데요 오 진짜 닭다리 같다 이거 귀여워 닭다리인데요 닭다리 모양이야 튀기면 진짜 튀겨서 찢어질 때의 느낌이 닭살 찢어지듯이 딱 그 식감이에요 어찌보면 닭가슴살이 약간 찢어진 듯한 느낌 그러네요 건강한 치킨 먹고 싶을 때 약간 채식 느낌도 있다 그쵸 채식 느낌 소스에다 딱 찍어 먹으면 대박일텐데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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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꿀 많이 쓰십니다 레몬 소금 레몬 소금이 아주 여긴 또 딥핑 같은 느낌으로 맛있겠다 좋습니다 오 신기하다 여기 궁금하네요 대박이다 진짜 진짜 궁금하다 난 내게 빠져봐 근데 중요한 건 이하니가 먹었을 때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다는 거죠 딱 먹고 속았어 이러면 이제 치킨? 봐봐 봐봐 에이 설마 치킨 맛이 날까? 음 맛있다 이거 치킨이야 맛있네 화이팅 응 나나 봐 맛이 나나 봐 어머 나나 보다 진짜 아빠가 요리 잘해서 좋겠다 아빠가 요리 잘해서 좋겠다 아빠가 요리 잘해서 좋겠다 하겠지 그럼 배고파 가야